여러분, 재활용품 분리수거 잘하고 계신가요? 혹시 종이팩도 분리수거 하시나요? 종이팩은 일반 폐지와 다르게 고품질의 생활용품으로 재탄생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사실 종이팩까지 분리해서 버릴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신 분은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강서구에서 종이팩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재미있는 사업 하나를 시작했답니다. 20개 동주민센터에서 만나볼 수 있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이것 바로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입니다. 사용방법은 간단합니다. 오늘의 분리수거 앱을 다운받은 후 본인 인증을 거치면 나의 QR코드가 생성되는데요. 내 QR코드와 종이팩에 있는 바코드를 수거함에 스캔한 후 깨끗하게 씻은 종이팩을 넣으면 자동으로 포인트가 적립됩니다. 포인트로는 뭘 할 수 있을까요? 종이팩 1개당 10포인트가 적립되고 포인트가 쌓이면 우유나 생수 등 여러 물건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. 참, 재고에 따라 보상품목과 교환처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. 캔, 투명 페트병, 무인회수기, 폐건전지 교환사업에 이어 종이팩 수거함까지 분리수거가 더 재밌어지겠는데요. 자원조략도 하고 보상품도 받고 오늘부터 함께 참여해요.